오늘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전두 킥보드 폴딩핀이죠. 이 폴딩핀 같은 경우에는 전두 킥보드 높낮이 조절할 때 보면 우리가 손으로 똑똑 누르는 부분이죠. 그 부분이에요. 그 부분의 폴딩핀인데 이 폴딩핀 스프링이 조금씩 다를 때도 있어요. 꺾이는 형상이 다를 때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보통 표준적인 폴딩핀 그거죠. 이렇게 해서 이 구멍에다가 딱 꼽히고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뽁뽁뽁뽁 접히면서 이제 넘낮이 조절이 되는 그런 식의 부품입니다. www.전두킥보드 부품.com에 들어가시면 타이핑 인터넷 웹 창에 www.전두킥보드 부품.com에 치면 상품이 올라가져 있습니다.